최정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인증하실 때 이 영상에 댓글도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리플 상태 볼게요. 왜 오늘 리플이 올라가고 있냐? 지금 비트코인 비롯해서 알트코인들, 특히 민코인들, 재료가 없고 뉴스가 없으니까 가격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리플은 가격 버텨주고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유, 그래서 얼마까지 가냐? 이거 빨리 볼게요. 최고의 성과다.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시장의 컨디션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리플 가격은 상승을 했다. 0.5달러 고비를 일단 찍었다는 거죠. 일주일의 스케일, 일주일 범위로 봤을 때 3%가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비트, 이더리움, 이런 큰형님들은 3%가 빠졌다. 대형 코인들이 다 빠지는데 그 와중에 리플만 딱 버텨준 거예요. 이유는 제가 영상으로 말씀 다 드린 거죠. 비트코인 흔들리는 이유, 반감기 이후 신고점, 이게 연말 연초. 이렇게 예상되는데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가고 이때까지 안 돌아오겠다. 이러니까 가격이 그대로 흘러내린 거고. 그 외에 알트코인들은 지금 재료가 없어요. 뉴스가 없습니다. 특히 민코인들. 관심 고작 2주, 3주 못 받았다고 지금 가격 10%, 20%씩 빠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관심 한 번 쏠리면 이거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다 반등이 올 수 있으니까 혹시 민코인 보유하셨다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은 왜 같이 안 흐르고 버텨주냐. 지금 유일하게 뉴스 재료가 있는 코인이 리플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으로 말씀드린 거죠. 10개의 국가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국가적인 화폐 발행을 리플이 해주는 걸로 10개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거. 리플 달러가 나온다. 달러에 연동되는 코인이 나온다. 이런 대형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코인 중에서 유일하게 재료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리플로 투자금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장 빠지는 거. 나중에 다시 올랐을 때 이런 재료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코인에 내가 갈아타 놓겠다. 지금의 매수세는 정체가 이거인 거예요. 뉴스 보고 들어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리플 상태가 어떠냐. 이게 기하급수적인 강세장의 시작일 수가 있다. 강한 거래를 한번 붙어주면 그래서 쇠기 모양이 깨져나올 거다. 바로 0.75달러. 여기까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적인 패턴, 쇠기가 뭘 말하냐. 두 개의 하락 추세선. 이거를 쇠기라고 말을 하는 거래요. 장기간의 하락이 있었는데 여기서 추세선 두 개를 깨고 나오면 매도 압력이 다 소진이 된 거라 위에 저항이 없는 거라서 다 너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의 퍼포먼스를 반복만 해도 18달러까지 터져 나올 수가 있다. 다른 전문가는 이 가격을 20달러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이거 시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먼저 SEC 소송전. 리플의 최대 악재. 이게 해소되는 9월.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최고점. 다시 찍으면서 돌파 나올 때 시장 전체를 다 이끌고 가면서 엄청난 불장 만들어줄 때 그게 연말 연초. 그러니까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이어갈 거다. 그 전에 밀어놨던 상승 못했던 이 부분까지 한 번에 먹고 올라가는 역대급 상승을 다들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같이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위험이 다 사라졌을 때는 그땐 당연히 너도 나도 다 사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개나 소나 먹는 10%, 20% 상승 말고 정말 남들과 다른 2배, 3배, 10배 이런 수익 내려고 한다면 이런 정보를 다 알고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남들이 무서워할 때 그래서 이럴 때 가격이 너무너무 쌀 때 이때 이런 수익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 나는 올인을 하겠다. 나는 실패가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비트코인에 다 넣는 게 맞죠. 근데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돈을 한 군데에 다 넣어놔요.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못 빼는 돈인데 어차피 비트랑 리플은 천천히 가는 거니까 저금하는 것처럼 그냥 남는 돈 계속 쌓아 올리는 게 이게 장기 투자인 거예요. 이 비율은 더 줄이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시점 이제 노후 자금을 꺼내서 써야 되는 시점까지는 절대 안 뺄 금액이 이게 장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랑 리플처럼 내가 뭔지 잘 알고 상승폭이 좀 적더라도 떨어질 확률이나 없어질 확률도 현저하게 적은 거 그래서 비트랑 리플을 장기로 보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단기는 뭐예요? 남들이 모를수록 좋은 거 남들이 알기 전에 나 혼자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올 거 이런 거로 짧은 시간에 멋지게 벌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 찾아서 단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빠른 수익 내고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단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거 그래서 민코인 주목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관심만 받아도 하루 만에도 두 배, 세 배 한 달 만에 만 퍼센트, 이십만 퍼센트 내 인생 바꿀 이런 수익은 언제나 민코인에서만 나왔고 앞으로도 민코인에서만 나옵니다. 대체 어떤 민코인이 지금 나한테 이런 기적 같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민코인의 속성이 뭐냐 트론의 창입자 저스틴 썬이 말했습니다. 공정한 시작, 사람들의 참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입소문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생겼을 때 가장 큰 폭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민코인의 대표 도지나 시바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가 아니라 그 이후 1년 뒤부터 급등이 시작됐는데 이것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끌고 오는 자금이 다음 타자로 민코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네 번째 반간기 이후에 밈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거 모두가 당연히 알고 기대하고 준비한다는 건데 200배, 300배 이런 폭등이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때 나도 이런 수익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금 하듯이 매주 로또 살 돈으로 매집을 시작해 놓으셔야 해당 시점에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당장 천만 원이 있다고 올인 들어가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코인이 100배 천배 올라도 실제로 내가 100배 천배를 먹나요? 비트코인을 내가 100만 원에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좋겠죠? 1억 원 됐을 때 수익 크게 내고 빌딩 주인 됐을 것 같죠? 근데 볼게요. 이게 400만 원 됐어. 안 팔아요? 천만 원 됐어. 안 팔고 참아요? 2천만 원 됐어. 이래도 안 팔아? 근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생각 들어요? 팔걸? 나는 병신인가? 이 암호화폐 코인 어디다 쓴다고? 이 데이터 쪼가리가 천만 원, 2천만 원 찍었는데 이런 가격에서 내가 못 팔고 아 계속 떨어지네 하고 불안해 하는데 다시 천만 원을 또 찍어요. 무슨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팔죠. 근데 내가 파니까 2천만 원 간에 4천만 원 간에 아니 8천만 원? 세상이 미쳤나? 하는데도 내가 같이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니까 4천만 원 되죠. 울면서 나오죠. 근데 또 8천 그리고 1억을 찍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버텨요? 손절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익절해도 그 다음 더 올라가면 배 아프고 코인은 100배를 뛰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벌지를 못해. 그래서 장기로 갈 때는 내가 오래 가져가도 흔들리지 않을 부담가지 않는 금액으로 정말 마라톤 하는 것처럼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200배 간다 300배 간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민코인으로 해봤기 때문이에요. 민코인으로 먹었다고 하면 저는 저거 그냥 나보다 운이 좋아서 잘 때려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전략이 없이 들어가면 가격 빠질 때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 절대 못 내는 거예요. 제 영상 쭉 봐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코인 한지는 횟수로 8년 차고요. 원래 소위 말씀드리는 단타충이었어요. 딱 5천으로 해서 목표 수익률 월 5%로 잡고 그땐 당기만 했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 처음으로 자산 100억 넘게 해준 코인 하던 일 적고 코인 올인하게 해주네 딱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 민코인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거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미공시 정보 세력 이런 거 접할 기회도 없었고 구독자님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남들 다 하는 코인 내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같은 정보 같은 기회 같은 능력인데도 제가 여기까지 늘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차이점 이런 흔한 정보에도 직접 해보고 깨닫고 확인한 이 민코인에 확신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 두 개가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간기 지나갔죠. 그땐 3차였는데요. 전세계인으로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이 비트가 개당 천만원 정도 그거 빼면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조금씩만 먹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 거라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더 찾고 확인해보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드 중에 4천만원 리스크 감소하고 민코인에 나눠서 들어간 거였고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순서대로 터져줘서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유 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 번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년 21년 이사인데 이때 도지가 반년동안 36배 올랐고 시바는 유명한 사람이 400만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 그때 4천 나눠넣어서 40억도 못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대박 냈다고 명안도 못 내는 그런 폭등식이 황금기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다시 2000대까지 떨어졌을 때 전 이걸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비트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불린 게 160억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4차 반강기 지나갔고 오늘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찍는 불장 올 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하는 시기 제가 언제라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5천이 아니고 2천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총 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80억일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억 찍고 싶으니까 지금도 단타랑 단기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처럼 유튜브 찍으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죠. 제 정보 행동 다 똑같은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지만 겪어보셨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시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이 다르시니까 1대1로 도와드리는 거는 불가능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입수하는 파편 같은 정보들 전달해드려서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 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승 보여주는 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지나 시바인우 일론이 트위터에 한 마디 언급하면 몇 천 프로 몇 만 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여기 시너지로 최소 몇 만 프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 도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급등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그록이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요. 이건 머스크의 AI 챗봇 이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 거 하나만 미리 아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만 9천 퍼센트 미친 수익 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민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 성견 지명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투자한 거고 그것만으로 27배 290배 먹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 호재가 실현됐는데도 꼴랑 6배였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감기 막 지나갔고 불자한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가 연말에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 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목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 치면서 나오는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윳돈 생기면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만 모아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2024년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종목 훔쳐다 돈 받고 파는 그런 유료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 이 코인 뭔지 들으실 분은 지금 010 290 8285 여기로 문자나 남겨주세요. 나도 이렇게만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대가 없고요 요구사항 없습니다. 진짜 그냥 드릴 거예요. 이렇게 꼭 좀 주워 담으셔서 우리 같이 행복한 인생 편안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